아까는 아랫돌이를 벗고 오더니 지금은 또 윗돌이를 벗고 왔네 야 내가 뭐 박수거나 법 사면은 오늘 대박 사건이다 진짜 그것도 니꺼네 뽕 없네 맞아요 야 무슨 젖꼭지만 가리고 왔어 미치지 않니 신상에 돌겠다 진짜 나이 필요 없고 이름도 필요 없겠다 너는 너 지정신으로 사냐? 아니요 니가 알지 니가 지정신 아니라는 거 알아요 자 우선은 너는 니 부모 밑에서 길러질 수가 없어 내가 낳은 부모님은 계실지 몰라도 나를 낳은 부모님은 계실지 몰라도 기를 부모가 없어 고아나 마찬가지로 커야 돼 넌의 손에 커야 돼 그랬니? 맞아요 그리고 또 너는 13살 부디 지나면서부터는 니 생각 니 맘대로 살아갈 니가 아니야 맞아요 너는 우리 이름 내가 모르고 나이도 모르고 지금 화면상엔 얼굴도 안 나와 톡 가놓고 너는 남자도 빨리 알았어야 돼 네? 남자 남자 성관계 너 집단XX도 안 해봤니? 해봤지? 집단XX도 안 해봤어? 집단XX는 안 해봤어? 네 하여간 좀 니가 몸을 물란하게 좀 많이 다뤄 일찍이 맞아요 근데 그게 니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게 더 커 니 몸뚱이에 니가 주장이 못됐어 맞아요 진짜 약도 헤쳐먹을 년이고 자해동 많이 할 년이야 자해 해봤어? 네 어디 어디 해봤어? 팔이랑 다리 무릎 다리 무릎에는 뭐 뒤지지도 않을 거를 뭐하라 했어? 죽는 거는 두렵고 그냥 한 거잖아 죽으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니가 자해를 아프면 안 좋은 생각이 덜 드니까 더 니 엄마 연락 되냐? 안돼요 연락 안돼? 엄마가 지금 뭘로 살고 있냐? 마지막 연락했을 때 무슨 모습이었어? 엄마가 니네 엄마도 신의 미친년이야 맞아요 지정신 아니라고 맞아요 서방질도 많이 했어야 돼 맞아요 어떻게 보면 아빠보다도 니 엄마한테 학을 띄어서 아빠가 등 돌리는 꼴이거든 맞아요 맞지? 네 이게 너희 외가 부리에서 있잖아 미쳐날띠 산 사람도 뒤진 사람들도 자살도 너무 많이 하고 스스로 자살을 너무 많이 했어 외가 부리에서 니가 알고 있는 사람만 몇 명이야? 엄마한테 들은 거는 오래전 언니 한 분이랑 그러니까 너한테 있어서 이모 또 외할머니 외할머니 또 삼촌 삼촌 이모 이모 이게 진짜 우때부터 어떻게 보면 불쌍해 니가 되게 치근하고 불쌍해 니가 너무 이거는 조상이 그러니까 너란 아이가 뒤문 관살은 분명히 있을 거야 관상을 봐도 그렇고 사주는 받아봐야 알겠지만 근데 야 그 정도면 야 그 정도면 관살이 없어도 조상이 감겨 근데 너희 엄마가 응? 에이구씨 잠깐만 아들 전보는 중이니까 조심히 내려와 너희 엄마가 이 신을 많이 건드렸어 그리고 박수랑도 살았는 것 같고 알고 있어? 응 그리고 뭐 이상한 뭐 아까 뭐 중산도인지 뭔지 그런 사람도 왔다 갔는데 하여간에 이상한 종교에 가가지고도 응? 맞아요 응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상한 종교에 가 있어? 응 맞아요 무속인 무당집에 다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신 분들이 없었어요 응 이런 거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맞춘 사람이 없었어요 신기하지 내가 너 뭐하러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치? 근데 중요한 건 아 이거 너 이래가지고는 있잖아 너 쓰레기처럼 밖에 못 살아 맞아요 지금 네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? 몸땡이 걸려서 밖에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돈 필요할 때 어디 가서 벌리고 오고 돈 필요할 때 어디 가서 벌리고 오고 이게 다야 맞아요 계속 그렇게 살고 싶니? 세상에 너 테마도 많이 해야겠고 무슨 국 좀 해야겠다 내가 돈이 있든 없든 국을 해야겠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너 답이 없다 무슨 점이 필요해 미친년이 날뛰는데 지금 온갖 자살기들이 다 몰려오고 있는데 네가 벌써 13살 14살이면 인간이 살면서 가장 밑바닥이라는 그 생활 속에서 진짜 시궁창 속에서 살아온 게 한 10년은 넘어 도대체 애는 몇 번을 지우는 거니? 네? 애기 유산 몇 번 했냐고 제가 아니고 엄마랑 언니 첫째 언니가 해가지고요 너는 아예 피임했어? 너도 너도 있는데? 저는 두 개가 들어오는데? 그 두 개가 엄마랑 첫째 언니일 거예요 아마 너는 한 번도 없어? 없었어요? 하 해살도 들어오고 자살도 들어오고 응? 시발 목매 뒤지고 약 저기 약 먹고 뒤지고 응? 근데 너희 할머니 자체가 신을 때려부시고 엎었고 응? 신이 할머니 돌아가요? 요번에 돌아가셔 작년에 응 너희 할머니가 그 할머니가 신을 때려부시고 엎었어 그게 친할머니야? 두 분도 할 거예요 아마 외할머니랑 친할머니랑 그렇게 얘기는 했어요 엄마가 전 볼 의미가 없다 앞으로 잘 될까요? 이 상태에서 뭐가 앞으로 잘 돼? 언제 시시가 의미 없잖아 어? 돈 벌까요? 어떻게 내가 직업이나 무언가 안정적으로 뭔가가 있어야지 돈 벌까요가 의미가 있지 허구한 날 남자 만나서 시비나 하면서 돈을 버는 너한테 돈 잘 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왜 네가 지정신으로 못 사냐라는 건데 이게 신도 아니고 자꾸 이 객기나 조상 이런 하 야 진짜 말문이 막혀서 할 말이 없을 정도야 말문이 막혀서 신이 아니야 지금 신이 아니야 어? 조상에 감겨서 아주 그냥 미쳐 날뛰는 거야 모두가 미쳐 날뛰 네 언니라고 너보다 뭐 낫게 살아? 어? 아니야 도찐이 개찐이야 어? 너나 네 언니나 어? 이 놈 만났다 저 놈 만났다 어? 제 첫째 언니가 어? 이 놈 만났다 저 놈 만났다 이 놈이랑 조금 살고 저 놈이랑 조금 살고 어? 맞아요 응 아휴 너 여기 왜 와니? 저요 저는 붙어있는 귀신이 있는지랑 너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듣고 너 다중인격이라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맞아요 애 같다는 소리도 듣고 그리고 네 변심도 많아야 되고 그러니까 성격 성향이 한 가지가 아니야 성격 성향이 미친년처럼 과격하게도 나가야 되고 어? 마냥 어린애처럼 겁먹은 애 말 잘 듣는 애기도 됐다가 어? 세상 다 산년처럼 한풀이도 했다가 어? 또라이가 또라이가 그런 또라이가 없어 응 그러다 보니까 네가 왔는데 그럴 때마다 뭔가 모르게 옆에서 이래 보자 저래 보자 하는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어야 돼 맞아요 응 이래 보자 저래 보자 하는 이상한 소리도 많이 들려야 되고 그러니까 객기 객기라고 할 수는 없고 조상인데 아 이게 우때에서부터 이 신의 벌전으로 인해서 자손들이 정신참난이 많이 생기면서 자살이나 안 좋게 돌아간 조상이 너무 많은데 이게 산발적으로 어떤 미친 것들이 자꾸 이걸 신이라고 불러들여서 좀 자손들한테 계속 왔다 갔다 지금 다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시 나를 잡고 한번 와 너는 테마도 해야 되겠고 굿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야 어 그리고 음 너 점 처음 봐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? 많이 봤는데 너한테 다 신이래? 신 내림 받아야 된다고 큰일 나 네 엄마 꼴라 넌 신이 아니야 어 너는 이게 신이 와서 그 지랄하고 사는 게 아니라고 어 윗대에 벌을 받아서 지금 자손들이 다 그 모양으로 사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선대에 있는 사람들이 어 너처럼 이러고 살다가 자살을 하는 거야 자꾸 그런 것들을 자꾸 먼저 네 엄마든 네 할머니든 신이라고 자꾸 끌어다 붙이다 보니까 얘네가 신도 아닌 애들이 이게 산발적으로 자꾸 아랫대로 어 퍼져나가고 있는 거거든 어 너희 부모 형제를 다 구할 수는 없어도 내가 너 하나만큼은 마음 잡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 다시 나를 자꾸 찾아와 우리 실장한테 얘기해서 알았지? 응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